이번 신은 어떤 신이죠? 귀신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의 초절한 사랑이야기 아주 팩트만 정확하게 집어넣었네요 바로 그런 신입니다 손님! 컷 괜찮습니다 어떤거? 아 모르겠다 이거 잠시만 다시 할게요 아 이거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네 악초 안 끝났어? 안 돼 안 돼 뜨거워 아이씨 이미 많은 배우들이 저와 아이콘인테크를 했어요 제가 대사하는 순간 음성이 들리니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리액션하면 어떻게나 아이씨 같이 넋 놓고 있다가 보시게 됩니다 나도 맨날 좋은 일을 혼자만 하려고 그래 나도 좋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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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땡겨서 올라와요 땡겨서 올라와요 내가 처음으로 도움 줘 지금 뭐예요? 손이 잡혔어 빠졌어요 손이 잡혔어 짝짝 손이 잡혔어 손이 잡혔어 어 어 괜찮네 잘하는데 엠치 어 태연아 여기 거쳐 해줘 어 뭐야 산삼이야? 살려줘 아 이거 소품이에요 아 소품이야? 아니야 이게 오죽이 소품이야 세 개 줄 줄 줄 여기 lude identified 어디 짝짝 occurs 뿌적 나Camoded 나이 거 좀 안쪽 던져도 믿을게 좀 안쪽 어 어 기사님 아 제가영민 입구했어요 이쪽 탈 wie 손 trio 내가 손만다 손만 두! 기사님! 기사님! 네 오우 기사님! 바쁘잖아 난 괜찮아 기사님 윤찬영 최초로 딜리버리맨에서 OS입니다 괜찮네 그래 OS 도전하자 성형아 피엣으로 해야지 그렇지 응 가자 네 내가 래퍼할게 그럼 난 춤 아 노래 안하고? 아 춤 나는 춤 나는 춤 도와주세요 네 지금 네 지금 선수씨 형 네 끝 커튼 너를 이제 매달아야 된다 이거까지 아 매달아요? 매달이요 매달이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시원하다 수고하세요 못 타 시원하긴 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못 타 아 자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자 우리 이렇게 무친해지고 잡았는데 우리 이 정도 와 접수 와 돈도 높다 50원인데? 50원이요? 와 50원 진짜 오랜만에 구나 혹시 이 여자 누군지 알아요? 네 알아요 이 여자 선생님이 강지현을 왔다고요?